편집을 마치고 각 학교 교장 또는 선생님이 모두 여행 중이어서 의견을 듣지 못한 분도 많아서 큰 유감입니다. 다음호는 9월 중에 편집될 것이니까 이번에 빠진 것은 다음에 넣기로 하지요. 별 수 없이 되었습니다. 부인이 벼랑간에 변해서 신녀성으로는 이것이 첫 시험이 오니 읽으신 후에 잘잘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힘껏은 이리이리 하는 것이 여학생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취미 있으리라 하나 보시는 이 마음을 모르오니 잘잘못을 말씀해 주셔야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고쳐갈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글과 소식을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학생 통신, 시골 자랑, 무엇이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아 책에 실어드리겠습니다. 책을 편집하는 이외에 실제로 여성운동을 일으켜갈 계획이온 즉 책에 발표 아니할 것이라도 자주 말씀해 주시고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다른 날에 깨달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. 끝으로, 덥고 바쁘신 중에 써주시는 현덕신 씨의 논문 원고가 내일 탈고되는데 일자관계로 그냥 넣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도 섭섭합니다. 신녀성, 창간 9월 5, 정가 30전 다이쇼 12년 9월 14일 인쇄 다이쇼 12년 9월 15일 발행 경성부 경운동 88번지 편집 겸 발행인 박달성 경성부 청수동 8번지 인쇄인 민영순 경성부 공평동 55번지 인쇄소 대동인쇄주식회사 경성부 경운동 88번지 발행인 개벽사 전화광 1104번 진채경 8106번 전화광 1104번지